남성은씨가 부릅니다. 까칠한 남자 찡그리지 말아요 부들대지 말아요 왜 이렇게 당신이 진실을 알려주나요 예쁜 소지여요 사랑스런 얼굴로 난 언제나 당신 마음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 사람이 사랑의 이유인지 활성 활성 대전해야지만 차가운 내 마음도 본려면 뜨거운 내 마음도 본려면 모든 걸 듣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아 남자라 해도 사랑하는 당신에게 감출 순 없어요 찡그리지 말아요 부들대지 말아요 나는 그의 끝을 많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나는 그의 끝을 많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